한번 하고야되나? 여기 지금 애들 소울수는게 장난이 아냐 지금 여기 레벨이 굉장히 높을때 오는데 같아요 피아노님 어서오세요 자자자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도전해보고 어우야씨 두박자요? 두박자는 예 그냥 뭐 내가 넉다운 시켰습니다 뭐 그따그따구 뭐 그냥 대충 가가지고 대충 그냥 예 마법 몇번 때리면 대충 그냥 눕더라구 네명이잖아 자 오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말도 안되게 좀 맞지 말자 우리 죽어라 인마 이 마지막 마지막 그니까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자 마지막 도전 자 일단 쏴 쏴 쏴 자 하나 먹고 오케이 어 떨어졌다 오케이 한놈만 일단 죽여 한놈 한놈만 죽여 오케이 한명 죽였어요 네 떨어져야겠다 나도 자 S먹고요 오케이 자 술래자야 조금만 버텨줘 한놈만 더 죽일때까지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버텨줘 자 스태미너 좀 세우고 오케이 두껍다 어 원 어 specific 헐 안해 안해 제가 이 마법으로는 매직미사일로는 야 씨 이건 매직미사일로 우쿠 때려잡기잖아 우쿠가 아니라 우우고 때려잡기잖아 거의 아 우우고가 아니라 무슨 가 가 가 아이씨 안해 안해 아 나 근데 여기서 소울 좀 벌어가자 여기 소울 많이 줘 엄청 많이 줘 여기 소울 좀 벌어가자 야 일로와봐 거기까지만 가면은 소울이 이제 한 삼천씩은 벌여 육십발이 아니에요 칠십 몇발이야 강력한 소울화살도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좀만 소울 좀만 벌어가고 여기 소울 되게 많이 줘 왜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병이 많이 주네 그 뭐야 철 뭐 철갑을 입은 애들 그 새벽이면 죽는 애들 오케 금방금방 여긴 진짜 소울이 금방 보여 오오 야 와라 몇명우냐 두명만 알아 자 다섯명우지말고 자 일단 다 죽이구요 야 와 이번엔 세명 오호 에헤이 맞았어요 제게라 디너먹고 젠자 피하구요 세미너를 좀 보면서 해야돼 난 지금 영창 속도가 야 되게 늦어 뭐야 거지라 근데 봐봐 벌써 이천이야 금방금방 보여 진짜 오오 오 네명이다 오오 자자자자자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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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 떨어질 뻔했다 왜 오다 마냐 한명은 어디갔어 아 영창 속도 빠르게 하는 반지도 있어요 뭐 했으면 좋겠다 자 뭐 뭔가 나왔어요 이거 먹고 더이상 도전하네 아니 뭐 세명을 진짜 와 쟨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강력한 후 초월일 화살 한방이면 죽을려나 뭐야 각 계곡이라도 죽을려나 아니구나 무명정사에서 전사가 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거 개가 된거 원샷 원킬 이거지 원샷 원킬 오오 아 아깝다 어 여기 먹을 거 있었네 이런 먹을 걸 넣고 가다니 이 먹을 거 같은 먹을 거라니 황금송진이라니 저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무기에 황금 어쩌구 저쩌구를 그 아니 황금이 아니라 번갠가 뭔가 어쩌구 저쩌구를 걸어줘야 할텐데 자 원샷 원킬 오 인간조각상 인간조각상 이렇게 나와도 50개 이상 못 얻는건가 자 자 어 여기가 아닌데 아 메두라 일단 가구요 소울화살 마법도 좀 사야되고 마법이 없어 어 내연나 나 사천이나 벌어왔어 나 잠깐 갔다온건데 저기 돈 그냥 막 벌리네 자 방황 지팡이 지팡이 큰쇠기석파편이 3개나 필요한데 나 근데 없는데 큰쇠기석파편 나 잊지 않았나? 근데 잠만 나 큰쇠기석파편인거 있지 않나? 아 그냥 쇠기석파편이구나 이거를 큰쇠기석파편으로 못만드나요? 합쳐서 야 너 뭐 큰쇠기석파편 네가 파냐? 아 없는데? 안파는데? 그냥 쇠기석파펀만 파는데? 옷가지 밖에 안되는데? 뭐 이게 끝인가보네? 레벨업이나 하죠 자 지속 지속 올리고 아 아아 근력 아니면 지구력하라고? 아 나 저걸 아 저 지구력이나 그것 좀 올려야되는데 자 일단 불탑 잠만 가기전에 우석좀 사가자 아 뭐 뭘 뭘 뭘 이거? 또 있었나? 아 또 있었네? 또 있나? 없네요 오 나 4번이나 먹을 수 있어 이제 날치 날치